아카데미 이대강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. 주말인데요. 잠깐 홍보하러 나왔습니다.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번 달 1월 23일, 1월 23일 그리고 28일 날에 꽃집 창업 실전 경영반 4반, 5반을 각각 오픈합니다. 기존 플로리스트 학원, 꽃집 창업 스쿨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여러가지 경영에 관련된 실무, 행정, 브랜딩, 마케팅 등등 제가 10년 이상 꽃집에서 일하고 사장으로서 있었던 모든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친절히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등록, 신청,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1월 15일까지 얼리버드 적용과 10% 할인이 되니까요. 지금 빨리 서둘러서 등록하시고 강의장에서 강남역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주말도 잘 보내시고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